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외신에 아주 큰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금융계에서 많은 CEO 가운데서도 가장 장수한 CEO분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피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회장이 또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불미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했던 번쩍 부자업계에서 아주 큰 돈을 벌였던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이들 관련한 그런 문제 때문에 감옥의 가체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아마 금융거래를 도와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이미지도 좋고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죠. 오늘 일면에 실렸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중요한 기사가 제이피모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직을 맡았고 박클레이에서 여러분들 CEO를 지냈던 이 사람이 또 이제 죽은 앱스타인하고 수천 동을 이메일을 받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업무로 연결됐겠죠. 앱스타인과 전 박클레이 CEO인 제스 스탠리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뭐 그런 사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이 나와 가지고 아마 피해자들이 아마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잘 다뤘네요. 아주 좁게. 20년 가까이 세계 최대은행 제이피모간 최이스를 이끌어온 다이먼 회장이 위기에 몰렸다. 제이피리 앱스타인과 연루된 의혹으로 아마 이제 법정에서 이제 정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이먼이 오는 5월달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해서 앱스타인의 관련 사건에 정언을 할 예정이다. 뭐 어떻든 거래를 해야 되니까 뭐 큰 은행들이 웰스파고라든지 벤커버 메리카라든지 제이피모간이라는 시티은행이니까 아마 제이피모간하고 계속 거래를 했던 모양입니다. 월가에서는 다이먼 회장이 앱스타인의 그런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끊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물러날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이게 일종의 직업인의 윤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일을 하니까 이런 사건의 연루가 돼서 안 되는데 친분도 있을 것이고 이익도 있고 할 거니까 그냥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이피모간은 앱스타인의 범죄를 인지한 위기관리 부서 등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방은행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아마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현재 정보로 보면 그런데 앱스타인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고려해서 그와 거래를 장기간 유지했고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결국 최고 경영자인 다이먼 회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의외로 이런 미국 사회는 이렇게 직업 윤리를 위반했을 경우는 굉장히 가혹하고 이렇게 처벌이 따르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제이피모간의 주요한 부서를 맡고 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바클레이의 CEO를 지냈던 사람인데 다이먼을 정인으로 부른 검찰은 다이먼 검토라고 하는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앱스타인과 거래하기가 위험하다는 내부의 각종 경고 보고가 수차례 다이먼 회장에게 전달되었음에 불구하고 다이먼 회장이 은폐 묵설한 정황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문서들이다. 제이피모간은 공식적으로 다이먼 회장이 앱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다이먼 리뷰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제이피모간 자산관리 분야 입원인 제임스 스텔린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1200통을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최근 피소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연료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직업윤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연료가 되면 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명성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내놈입니다. 이 메일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이피모간의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내부의 그런 우리로 하면 감사. 감사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는 거죠. 더 뱅스 컴플라이언스 팀이 반복적으로 문제없느냐 앱스타인과의 거래가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이 뭐죠 이 사람 스텐리 차원으로 그냥 묵살하니까 거래가 계속됐던 거죠. 2006년도에 기소가 됐는데 2008년도에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도 계속 여러분들 거래를 하고 최종적으로 앱스타인과 거래가 종결된 것이 2013년이라는 거죠. 바로 스텐리가 제이피모간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뭐 큰 뉴스로 당분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겠네요. 여기 이제 스니퍼님께서 황금나라 우파분열하지 않으려면 국짐당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개인도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국가도 정체성이 중요하고 정당도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